이 드라마에 항상 나오는 뭔가 프로포즈 하면 항상 여기 이런 데가 있었어? 식상해, 식상해 됐어 우린 밥 먹을 거야 맞아 밥이 제일 로맨틱까지 우리 놀이기구 타기도 받고 트윅스피리스도 타야 돼 다야, 그거는 좀 생각해보자, 밥 먹으면서 어, 뭐야, 티엑스피리스 가깝네? 뭐야, 티엑스피리스 가깝네? 밥 먹고 가면 되겠네 우와, 식상해 진짜 재밌겠지? 아니야 다 나무야? 어 아, 딸래, 안 딸래 60년 지나면 썩어가지고 저거 탈 때 그 포기각서 써야 돼 아이, 뭔 소리야 아, 여기다 어어 아, 여기네 밥 먹자 스파레티도 있고 뭐, 스파레티도 있고 여기네, 여기야 자 맛있게 먹읍시다 우리 형식이 오랜만에 또 첫 끼를 하네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어 여기가 맛있는 거냐 우리가 배고픈 거냐 우리가 배고픈 건데 여기서 맛있어 우와 우와 요즘 약간 군대에서 밥 먹는 거 같은 느낌이야 군대 밥 맛있어? 맛있어? 밥에다가 물 말아서 김치 얹어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그 상태를 만들어 야 근데 좋을 것 같아 동생으로서 형이 맨날 사주니까 형이 맨날 사주니까 야 아 밥값 소주로 누가 하네요? 내가 낸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레어팅이 어떤 거 같아? 형이니까 내가 당연히 시작해서 생각했나봐 왜 기억이 안 나냐? 누가 계산했는지 아 그럼 나도 계산하지 나 아무것도 안 해 거나? 이제는 내가 할게 그래서 좀 싸 돈도 많이 벌면서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막 귀찮게 할 줄 알았거든? 생각보다 괜찮다 형 이번에 태국 가잖아 응 콘서트 끝나고 그 다음 주에 가는데 하루 좀 일찍 가 응 뭐 해야 되나? 마사지 받고 특별할 거 같아 사실 방콕에서는 뭐 한 게 없었어 뭐 해야 되지? 쿨라 그나마 방콕이 쿨라? 쿨라? 쿨라 안 가봐 넌 나도 잘 몰라 갈 거 같아 내가 옛날에 방콕이 아니라 팟 팟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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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파야? 아 뭐냐? 아 파티하러 갔었는데 거기는 재밌는 거 있어 어 밤문화가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너무 가보고 싶은 거야 응 스무 살 때 스물 한 살? 막 이때였으니까 나랑 이제 매니저 형이랑 짠 거야 근데 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앞에 다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뒷문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안경 딱 끼고 그때 수영도 많아가지고 수영 일부러 안 잘랐어 그 상태로 막 갔어 아 못 알아보겠지 누가 봐도 일반인이야 클럽 앞에서 깍고 먹는 거야 깍고 먹는 거야 깍고 먹는 거야 응? 너무 이상하다 독장애 약간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그냥 쭉 돌다가 팬이 와가지고 려욱 들어갔겠네 그냥 다 봤어 봐 그래 모래들고 알아봐 너 근데 약간 만찐남 같아 만찐남 만화를 찍고 나오는 거야 머리 일부러 기르는 거야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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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금 원래 이제 뮤지컬 연습 계속 여기 지금 연습은 계속 하고 있는데 뮤지컬 팀은 너 뒤쪽에 한다며 아예 드라마가 또 바로 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승마 구수라고 하다가 승청사 또 가가지고 또 한 번 맞춰봤다 대본 또 연습하고 와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게 해지는 거야 너무 빨리 늙는 거 같은 거 있잖아 뭐 형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비타민C 뭐 비타민C 뭐 황산화제 해가지고 산화를 막아야 돼 하루하루가 엄청 빠르게 해지는 걸 나 가방 어디 그래서 아까워 차에 있잖아 아니야? 가지고 나왔어? 비타민C 먹었어 우리 오렌지 주스 먹었잖아 안 넣을 거야 이제 슬슬 가자 어디서 동물 냄새가 난다 했더니 딱 저기 있네 어디 어디 어디? 사파리 응 사파리 사파리 간가? 사파리 간 다음에 오는 길을 할래? 그래 어 그렇게 하자 대기 아 여기 좀 내려갑네 아 저기 있다 사파리 아 저기 있어? 어 사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환상화 보험의 세계 저희가 환상화 보험의 세계 저희가 동물이 함께하는 사파리월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북겐지 무드림이 기대라고 있는 사파리러들cre 출발 пример knew Move 출발 superfic ہیں 예 출발 출발 아 좋아 자, 이제 첫 번째로 만나보게 될 친구들은요, 우리 겨울 하얀 놈과 너무 잘 어울리는 우리 하얀 어랑이 베코 친구들만으로 만나볼게요. 베코, 베코, 베코가 센데, 엄청 더 센데. 우리 사파니고 이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아, 비주얼이 형식이나 묘역인데 또. 오, 의미있어. 이게 우리 형제 베코. 자, 이 팀으로 간호 장비라고 하는 아주 사이가 좋은 우리 형제 베코들입니다. 항상 돈이 꼭 붙어 다녀요, 우리 형제 베코입니다. 우와, 멋있다,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할리우드. 어디, 어디, 어디? 여기, 할리우드. 자, 이리로 와봐. 자, 이리로 와봐. 자, 이리로 와봐. 야, 우리 지각측이에요. 야, 너희 왜 다 뒤돌고 있냐. 야, 우리 지각측이에요. 야, 너희 왜 다 뒤돌고 있냐. 야, 이쪽을 봐. 그게 뭐야, 인형처럼. 자, 이리로 와봐. 자, 이리로 와봐. 따뜻한 열선이 깔려있습니다. 자, 신비의 동물 라이거도 같이 바꿨고요. 라이거? 어, 신비의 동물 라이거예요. 아빠 사자. 아, 호랑이 사자였으면 라이거. 엄마 호랑이. 자, 얼굴은 아빠 사자만이 닮았고요. 목통은 출근이 되더라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자, 이 친구 우리 나이 13살. 아빠 씨고요. 이제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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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유행 친구들이요. 자, 제 감동이 드립니다. 우리 곰 친구들 만나보러 갈게요. 곰? 노래 굉장히 신난다 이거. 네, 너무 잘 하셨어. 어, 안무가 새로 나왔는데? 곰이야? 난 곰 틀를 안 좋아하는데. 오, 이러나, 오! 오오, 이러나, 오! 오, 이러나, 오! 야, 야, 야. 야, 야, 야. 장난 아니야. 사람인데? 저 형, 타이 쓴 거 아닌지? 어, 어. 이게 뭐야? 10분 뒤에 가야지, 구독. 1, 2분 내라. 이렇게 돼요. 내가 밴드 찍을래. 이거 그냥 탄수기로 찍을까봐요. 여기 이렇게 찍고. 오! 이렇게 두 발로도 찍고 할 수 있는 이유가 프림이 굉장히 좋아요. 장난 아니네. 이동 오랜만이야. 이사를 해야지, 다룡. 오, 여기 있었어. 다룡. 오, 그래. 와, 귀여워. 다룡. 이동. 이동. 어때? 이동. 아, 그래요. 많이 먹으라, 오래 먹어야죠. 이렇게 아쉽지만 우리 꼬부 친구들 마지막으로 사파리 월드 붐을 모두 마쳐볼게요. 아, 재밌다. 아, 귀엽다, 귀여워.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현상의 나라에버련대에서 더 좋은 척 한 입 안 드시길 바랄게요. 어디 가지? 이제 저거 타자. 아, 싫어. 잘 생각해봐, 형씨가. 나 아주 잘 생각한 거야. 저거 나무로 돼있대. 어? 저거 나무로 돼있대, 갑자기. 진짜 재밌겠다. 야, 나 진짜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아. 형, 여기에 왔으면 저건 꼭 타봐야 돼. 나 진짜 저거는 좀 아닌 거야, 형씨가. 에버랜드에 와서 저거 안 타면 에버랜드에 온 게 아니야. 그냥 안 오는 거로 하면 안 돼? 아, 티면 뭐. 아니면 쉬러스? 이거 토우. 아, 타구? 어. 아, 여기다. 아, 여기다. 아! 왜 이렇게 했지? 야, 근데 이거 좀 심한 것 같아, 나무로 만든 거는. 아, 못질도 허술한 것 같고. 야, 이거 좀. 야, 금가 있고. 오디? 에헤헤헤. 장단이야. 가자, 가자. 저 사람들 봐. 야, 이거 좀. 다시 생각해봐, 우리 두 번의 여유가 있어. 형, 이거 날아갈 수도 있어, 빼고 해야 돼, 알지? 그러니까. 형, 정신적으로 날아갈 수 있어. 자, 이제 갈색, 열차, 갈색, 열차. 너만 믿을게. 그래. 나 같이 날아갈 건데? 성분이 아침에 또 하는 여유. 오우! 기가 막힌다, 우와.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후관의 수입품 연주로. 오른쪽입니다. 후관함 한 번 더. 후관함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야, 너무 무서워, 이거는. 사이즈에 펼습니다. 아, 너무 무섭겠다, 이거. 아, 무서워. 괜찮아. 에버랜드의 16m를 하면서. 가서, 너무 아찔한 높이 56m. 아, 재밌어, 괜찮아. 자, 앉으셨다면 양옆형 LTS입니다. 자, 펭크 손잡이 내리지 마시고, 만나서 가겠습니다. 자, 가지고 오시는 손을 통해서. 펭크 손잡이, 아니면 좋죠. 와, 이거 완전 비슷하게 됐대. 크다, 아니면 돼. 그렇지. 어, 맞습니다. 아, 어떡해. 정신아. 정신아. 정신아, 정신아. 나도, 나도 지금. 나 너만 믿을 거야. 나 진짜 어떤 거냐. 이거 물었어, 안 돼? 이거 타봤어? 몰라. 아, 뭐야. 자, 목 빨리, 목 빨리 풀어가, 이렇게. 목, 목 풀어. 아, 잠깐, 잠깐, 잠깐. 자, 갑시다. 아, 잠깐, 잠깐, 잠깐.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자, 잠깐만. 아, 잠깐만. 아, 갑시다.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나이스. 와우, 와우. 야, 올라가는 게, 이익이 나아. 나, 나이스. 야, 나이스. 아니, 괜찮아. 나 이거 너무 못해. 좋아. 아, 야, 이거 어떡해. 괜찮아, 야. 근데 형들은 뭐. 아, 야, 이거 어떡해. 아, 야, 이거 어떡해. 야, 너무 좋아. 야. 어떡해. 나 계속 올라가. 아, 나이스.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진짜 풍 Tail같다. 우와, 이거 어떡해. 야, 이거 어떡해. 야, 이거 어떡해. 야, 이거 어떡해. 야, 이 организ Chloe threw during the d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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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애들이 우우고 싶은데 너 울었냐 너 울었냐 아, 어떻게... 아, 울었어. 아, 울었어. 손잡이는 종료하겠습니다. 아, 형이 울었어. 하이, 하이, 하이. 똑같은 사람 태어놓은 여튼으로 내리기 바라봐 또 내기 싫어! 방식이랑 또 함께 노래를 하나 불러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